학교 좋아해요? 네 귀여워 귀여워 너의 부모님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 아멘 뭐예요? 시디시오? 또 들어주세요 너무 재밌다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토크쇼 있잖아요? 네 아는 토크쇼 있으세요? 코난 네 오퍼라 윈프리쇼 그건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그.. 그 혹시.. 맞아 맞아 쇼컷 맞아 맞아 오늘은 인기있는 세계의 미국 토크쇼 요즘 가장 재밌는 토크쇼를 꼽아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다 토크쇼 좋아 처음으로 토크쇼는 코난쇼 말씀하신거 본건데요 오브라이형의 호스트이고 2010년부터 21년까지 시인한 음악 장수 프로그램이네 우리나라로 치면 전국 노래자랑 같은 느낌 그건 너무 오래됐지 아 그래? 더 오래됐나? 여러분 신슨 애니메이션 하세요? 네 신슨 가족의 작가여요 오 진짜요? 그래서 약간 말하는 센스 이런 것도 참 좋구나 그렇겠다 계열 느낌 있긴 해 병맛 이런 거 넌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 넌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 여성들은 여성들은 그의 모습을 여성들은 24-7 24-7 너무 안사 옆집 아저씨 수도 그러니까 나 이 사람이구나 완전 달지 얼굴 보니까 이렇게 음 원래 약간 웃기면 선 넘기 마련인데 그게 없어요 맞아맞아 왜이넛이래 이런 주제로 대화할 얘기에도 전혀 거부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 근데 너무 좋아 눈앞에 바디 랜드 바디 랜드 아 잘 어울려 와 뭐야 눈으로 부채질하는데 너무 서침해졌어 와 원래 스타가 아니었다는 게 놀라울 정도다 매력적이다 잘 어울린다 아 아 아 아 아 눈밖에 안 보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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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입은 왜 저러냐고 그러니까 입은 왜 저러냐고 입은 왜 저러냐고 아 아 아 반응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잘하네 저게 짜여진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짜여진 거라도 웃기고 안전시파라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 분은 뭔가 그 레전드 그런 클립도 엄청 많잖아 이미 뭔가 익히 알던 사람이어가지고 이미 호감상태야 다음은 코나초에 진캐디가 출연한 적이 오 오 우리 티키톡하는 영상 오 오 재밌겠다 그거 아냐 웃으면서 말하면 농담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그거 쓰러지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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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아무거나 나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손짓을 해야지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요요요요 Can I see the kidding face? What would be like a You're an idiot!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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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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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a stupid guy!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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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절로 많이 봤어 Hey, hold on, let me try one Yeah, yeah You look stupid bald I think it is That's really funny, man Well, I did the face No, that's really funny Well, you said the face, man No, it's just the one thing that I didn't really want you to touch on and you did That's all No, it's fine 어느 정도 각본이 있는 건 이 각본을 쓰는 재주가 진짜 대박인 거 같아 출연하는 스타의 특성에 딱 맞춘 각본인 게 느껴져서 더 재밌는 거 같아 써보고 보고 싶어 야, 조용주이 바보 멈청이 너무 다른 표정 같은데? 너무 바보 같은데 표정이? 우리도 해볼래? 야, 이 새끼야 이거 개 빡치는데? 다음은 저희 혹시 저번에 뵙거나 상쾌거나 보신 거 기억나요? 아, 네 알자 알자 뭐 소부랄 같은 거 보는 거 형이 왔어 아, 형이 왔어 이 형도 지금 먹어보고 싶었다 저 레이트 레이트 쇼라고 하고 그 쇼가 2015년부터 23년까지 8년동안 타면서 8년이요? 진짜? 같이 자랐네 저는 풀라이브라는 코마를 볼 건데 혹시 아시나요? 아! 맞아 맞아 불핀! 불핀 봤어 맞아 맞아 나 아들 진짜 좋아해 무슨 노래가 제일 좋아? 롤링 인 도티 얼마 전에 노래방에서 불렀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차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깨우는 게 미션인 건가? 아아 원래 저렇게 신발을... 아, 깨우러 가나? 어 깨우러 간다고 일부러 신발 벗었나 보네 그러면 조용히 하려고 아, 저 발 너무 귀여워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신발자 뭐야? 아, 진틀해 너무해 난 솔직히 저 부스럭살이 안 깰 수 있나? 이것도 각본이었어 아닌데, 얼굴 각본은 아닌데 시간... last week's shows I'm gonna drive you to work Let's do the final carpool I'm excited Come on! 오마이갓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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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들이 직접 운전해? 와, 재밌어 아, 둘이 친한가 봐 아, 근데 찐친인가 봐 아, 근데 찐친인가 봐 아아 I know you're not a brilliant player I'm well aware of this I also can't sing without closing my eyes, so... 아, well, this is brilliant This is gonna be great I can't believe you're doing this 아, 좋다 같이 타고 있는 거 같아 눈 감아야, 눈 감아야 노래 할 수 있게 운전하는 거 같아 진짜 잘하다가 그니까 아, you see it 눈 등등 벗어봐 I'm excited and scared in equal measure I don't know, it's been a crazy eight years Yeah In one sense, it feels like it's gone like that And then in another sense, I feel like I don't really remember what life 멈추는 거 아니야 아, 멋진 아, 멋진 아, 한 8년 동안 자기 거로 가면은 아, 맞아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We're shooting the fever pigeons bringing me out the dark 되게 신나게 저렇게 따라해 주니까 맞아 가수 입장에서는 좋은 랩을 막 나을 것 같아 응, 응, 응 We couldn't have it all We're falling in the deep 또 틀어주세요 너무 재밌다 아들 저렇게 노래 부르는 것만 봤지 토크쇼 나오는 건 처음인데 엄청 편하게 나온 거 보니까 되게 기분 좋다, 내가 나는 이 아저씨는 막 되게 자주 보진 않았는데 아, 말랑말랑 하시네, 사람이 막 이렇게 깨워도 짜증도 안 내고 뭔가 막 욕하고 있어, 그래? Now, who out of you scares the easiest, do you think? 제니, 제니, 제니 제니, 제니, 제니 제니 아니야? 제니 Really? These days, these days, that's me Is it really? Does this, are you scared by this? 제니 폭죽도 엄청 I am, I am But I think it's only fitting that you and Jisoo go first 아, 개귀엽다 아, 근데 아저씨 생각보다 너무 좋다 아, 말랑말랑해 스타들 스타들은 걸을 때도 그냥 탁탁탁 안 걷고 이렇게, 이렇게 걸으시네 Jisoo는 약간 좀 담담할 듯 맞아, 맞아 뭐야? Jisoo, how are you feeling? Is this something you're, are you okay? You don't seem that scared, you seem pretty cool I'm not scary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Really, does that make you feel more confident, 제니? No, it makes you feel more confident, Jisoo? No, it makes me... 근데 진짜, Jisoo 가만히 있는 거 진짜 와, 이렇게 갑자기 Let's have a look at the replay 와, 쟤 진짜 안 놀라 어떻게 안 놀라? Jisoo, 뭐야? 동산, 동산 아니야 그냥? 아, 대놀라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거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근데 나 별로 안 놀랄 거 같아 넌 졸라 놀랄 거 같은데 이렇게 할 거 같은데 약간 담담한 편이거든 넌 시켜주시면 하는데 뭐 아무도 우리한테 안 궁금해할 듯 우리가 놀라지 않으면 왜냐면 그냥 저나 놀랄 거니까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니키메쇼를 볼 건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당염되고 있다고 대박 장수네 진짜 장수네 20년째 하고 있네 미국 시청률 1위 토크쇼 진짜요? 누구지? 참, 이거 확실히 토크쇼가 많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얼굴은 모르겠어 아, 아는 사람이다 약간 AI 같아 아, 진짜 세구나 근데 왜 1인 줄 알겠다 아, 궁금하긴 해 어 내 이름은 Dolan Nervy 19, from Fort Scott, Kansas And how old were you when you lost your virginity and how did it happen? 아니 이게 말하는 게 제일 쉽지 않지 아, 그거 맞춰 이렇게 하는 거야 재밌다 1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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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리드 I'm from Texas Now living in California And how old were you when you lost your virginity and how did it happen?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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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 10장 책 gaidan 진짜 빠르다 million And she just would have whatsoever Okay zal Amen Oh, my God стikple 풀렷 Get me fort 시릿 Schjok 지나가던 그 행인들이 너무 재치 있어 가지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린 curiosity 20살 이하로는 잘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아, 맞아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을 거 아냐, 저는 완전 노잼으로 대답할 건데요 aren't no 말을 못해요. 너무 아쉽게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아쉽게도 저런 질문에 들어와도 제가 대답을 못해요. 진짜로. 내 눈을 받아. Well, hello. How are you? Good. Good. Thank you for coming. 근데... 나 이 읽고 싶어. 진짜 귀여워. 어머, 뭐야 저거? 저 옆에 저거 뭐야? 귀여워. A lie detector is a machine that can tell if you're lying or telling the truth. 진실의 요정? 요정 맞아? 아, 애기 너무 귀엽다. 저거, 저거. 그냥 바구니잖아, 저거. 너 애기는 얼마나 저게 전문적이야 보이겠어. How old are you, Blake? 70 years old. Do you like school? Yeah. 귀여워. 아, 귀여워. You like that? 아, 진짜 귀여워. 미치겠다. Have you ever peed in the swimming pool? 아, 어떡해. 귀여워. 나 미쳐. 애가 시무룩한 거 봐. 우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어떡해. 진짜 정신 파기 진짜 쩐다. Truth Fairy, have you ever peed in the swimming pool? Yes. 아, 요정님 진실 말해서 애기 지금 큰일 났다. Yes. Yes.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너무 바보야, 애기. Sometimes I stand up on the side and pee into the swimming pool.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이 새끼들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It's a lot of fun. DMF show 콘텐츠가 재밌네요. 진짜 애기는 너무 힘들겠지만. 너무 재밌다. 오늘 미국의 인기 토크쇼 모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진짜 프로페셔널해고요. 또 막 당첨객들 있으면 뭐 다시 갈게요 이런 것도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진짜 라이브처럼 해야 되는 것들. 그때그때 이렇게 탁탁 쳐내놓은 게 아, 저 너무 멋있다. 진짜 유명한가 봐. 이름 들었을 때 까리까리한 애 얼굴 보니까 다 알겠어.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면 제일 재밌었거나 따로 찾아볼 것 같은 프로페셔널은 어떤 거 있어요? 저 지미 켈런쇼요. 몰랐는데 제가 지미 켈런쇼를 많이 봤네. 나도 지미 켈런쇼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나오는 게스트가 팬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라도 그냥 정말 웃겨. 뭐죠, 뭐죠. 정원 좀 찾아볼 것 같아. 애기들 낳아.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귀여워서. 맞아, 맞아. 나도. 안녕, 바이. 안녕. Tonight. adiós. What's article